네, 일단 요한이 형이 있었던 모습 너무 잘해줘서 되게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골로 연결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골로켓 했는데 이게 이제 팀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이 있습니다. 아직 차이 전에 감독님이 저를 이제 지목해 주셔가지고 그 믿음에 고당하고 싶었는데 골로 연결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서 형님들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오늘 그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털어낼 수 있었던 건가 그렇군요. 골로 이제 그 죄송한 마음을 이제 세리만 할 때 죄송하다는 마음을 보냈는데 너무 죄송하고 오늘 승리로 이제 비상으로 이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